사고 현장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바로 옆에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. 희뭇한 빵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. 마음이 무거워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오게 되었어요. 되도록이면은 안 먹게 될 것 같고. 이번 주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어요. 고객수도 10% 매주도 10% 버려야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